전 안될거같습니다 왜왜 아 님 쏘고있는거에요 저거? 아니요 아..괜찮아요 님꺼 파밍해드릴게요 제가 저의 양분이 되어가지고 어? 저도 안될거같아요 아 제발 어 거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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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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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섹시 오해하지 마세요 유랑 예의의 차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한번 그래서 어디 가실래요? 지금 각자 핑 찍은 위치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근데 갑자기 2번님이 옆으로 이동하셨네 오줌 개마려운데 빨리 빨리 먹고 갔다오세요 갔다오도 될거 같은데? 클린이네요 뭐야 하나도 안내려왔네 와 눈치살 지렸다 이거 파라다이스 처음 가자고 한 사람 누구에요? 저요 엉덩이 토닥토닥 해드려야겠다 빠르게 파밍을 하고 파밍하지 말고 갔다오세요 저 무선 키보드거든요 수류탄 든 상태에서 화장실 갔다올테니까 뭔 일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아 네 아 나 배 아픈데 여기 뭐 분뇨스쿼드에요? 똥오줌이 남무를 해버리는 저 한번 갔다올게요 전 무선 키보드 아니라서 숨어서요 네 여차하면 소리 질러줄테니까 바로 뛰어오세요 많이 늦으면은 그냥 저 죽이고 템 먹고 가세요 그냥 아 괴련하신데 이만 갔다올게요 우리 똥쟁이가 몇번이시죠? 3번님인가? 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오는 길에 구상 있으신 분 하나만 떨궈주고 가실래요? 감사합니다 못 들어갈 것 같애 마라톤 게임하는 것 같네 한 분 한 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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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상 부족하시면 그 3번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여성분 굉장히 실수하신 거예요 어 내가 쏴드릴게요 그냥 쭉 가세요 다운 어 둘 다 킬 오 안돼 뭐하는 거야 아 조랄 오졌다 이거 뭐야 뭐야 빨리 빨리 와주세요 아 운전면허 안 따신 분이 운전하면 안 되죠 뚝뚝뚝뚝 타고 가자 혹시 구상 하나 더 있으신 분 2번님? 아 뭐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... 아 죽었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자기장 안 이겨주는구나 여기 뭐 자기장한테 타 죽어서 복수도 못 갚아주겠네 오? 이걸? 지금 굳이 똑같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? 2번님? 젠장 믿을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었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ㅅㅂ 저주하겠다 2번 네 어 고마워요 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바로 바로 구상 구상 없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잘해봐요 방 한 말은 실수구요 저주하겠다 2번 전 안될거같은데 왜왜 아 님 쏘고있는거에요 저거? 아 괜찮아요 님꺼 파밍해드릴게요 제가 아니면 저의 양분이 되어서 어? 저도 안될거 같아요 아 제발 어 거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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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하 이야아아악 이이 씨발 허헣 흠 으헣 흠 어う 고생했어요.